배우 김명민 주연의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리턴이 개봉일을 오는 8월 9일로 확정했습니다. 영화 리턴은 수술 중 각성, 즉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수술 중 의식이 깨어나 통증을 느끼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요. 올초 드라마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 역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김명민이 외과의사 류재우 역할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또 배우 유준상과 김태우가 김명민의 친구 역할로 캐스팅됐습니다.